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끝내 넘지 못하면서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는 장기화할 전망입니다. 앞으로 대통령의 새 후보자 지명부터 국회 인사검증 절차 등을 다시 거쳐야 합니다. 국회 일정상 빨라도 11월은 돼야 새 대법원장이 취임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 사법부는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돼 재판 업무와 사법 행정의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별도 입장이 아직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시민단체는 부결은 당연한 결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법 공백의 책임은 애초에 부적격 후보자를 지명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이균용 후보자는 임명 동의안 부결 직후 취재진에게 빨리 훌륭한 분이 오셔서 대법원장의 공백을 메우길 바란다는 짧은 말을 남겼습니다. 뉴스토마토 유연석입니다.